만약에 이제 공천이라든지 이런 거에 절대 관여를 안 하겠다. 또 앞으로 다 어떠한 당직도 안 맞겠다. 아까 그 이 이 저 SNS를 보면 익명직 맞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당직 안 맞겠다는 말은 없긴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좀 당직을 안 맞겠다 그러면 정말 그 앞으로 정치적인 영향력을 좀 덜 행사할 모양이다. 대통령하고 소통은 하지만 정말 뒤에서 도울 모양이다. 그거는 조금 내려놓은 거죠. 그런데 여전히 3선 국회의원이 2선 후퇴나 백의종군 한다는 말은 저는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 중에 하나 진심어린 백의종군이다. 아니다. 대통령과 거리가 멀어졌다는 사인이다. 이런 것 중에는 어떤 것에 가깝다는 거죠? 저는 우선은 윤핵관을 말고 그래도 윤 대통령의 뜻과 또 생각에 맞게 당을 운영하고 당정에 함께 갈 이런 것을 리딩하고 꾸려갈 대체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건 뭐 아주 간단한 이유죠. 오랫동안 같이 정치를 했던 사이도 아니고 윤 대통령 갑자기 들어와서 갑자기 대통령 됐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철학이 뭔지도 모르고 대통령의 정책이 뭔지도 모르고 소위 말해서 동감할 수 있는 내용과 시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도 없죠. 이분들을 그야말로 마음에 들든 마음에 안 들든 대통령이 그냥 거리가 멀어지거나 배제를 시켜버리면 그다음에 당에서는 어떤 대체제가 있을 것인가. 여기서 딱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위장쇼다. 위장쇼다. 그럼 아직 대통령과 윤핵관 사이에 거리가 멀어졌다고 보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그렇습니다. 대체제가 없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위장쇼라고 했는데 거기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어허. 자, 탁 박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뭐 말 그대로라고 봅니다. 발표한 그대로. 끈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조금 생각이 다르시네요. 끈 떨어졌다 하면 그러니까 윤심이 떠났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확실히 정리를 한 거죠. 권성동 원내대표도 끈이 떨어졌고. 제가 보기에는 권력은 사라진 것 같아요. 너무 빨리. 아, 윤핵관의 권력이 사라진 걸로. 그래도 대체제 말씀하셨는데 대체제는 이제 당대표가 새로 선출이 되겠죠. 그럼 그 사람이 대체제가 될 테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비서실장이 대체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대기 실장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바뀐 것 같아요. 석 달 지난 다음에 정치에서 행정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정치적인 고려는 앞으로 하지 않겠다. 행정적으로 처리하겠다.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간극은 생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실무적인 인원들에 대한 인적 쇄신을 하면서. 특히 이제 윤핵관이라고 하는 정치인들 통해서 들어간 실무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어떤 압박이 가해지고 인적 쇄신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실인 것 같거든요. 현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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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